안녕하세요. 함께한 수록 정답에 가까워지는 정답 파악 정우입니다. 자, 우리 고2 학생들을 위해서 내신 대비를 위한 내신 단원별 문제풀이 강의를 이제 오픈을 할 건데 선생님이 연간 커리에서 얘기했듯이 그때 약속을 했죠. 작년에는 선생님이 내신 대비를 많이 도와주지 못했는데 그냥 개념 강의만 찍어드리고 했었는데 올해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신 대비를 도와주고 싶어서 내신 단원별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교재는 우리 내신 대비 문제집이 따로 있지. 자, 그래서 이게 1학기용, 2학기용 그리고 해설집에서 총 3권으로 교재는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각각 학교마다 단원별로 이제 중간고사 규모에서 범위가 다를 거 아니야. 내신 범위가 다를 테니까 그래서 강의를 선생님이 단원별로 찍어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1단원이 이번 1학기 중간고사일 수도 있고 뭐 1단원이 좀 다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단원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아서 단원별로 찍어서 올릴 건데 자,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듣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게. 그래서 딱 10강 내외로 단원별로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 이게 문항이 우리 교재 문장에 문제가 엄청 많아. 첫 문제가 넘어. 그래서 선생님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수는 없지만 자, 주요 문항들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물론 이 강좌 말고도 기출의 정답이 있어. 자, 기출의 정답도 최근에는 이제 내신이 기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의 정답도 되게 좋아요. 자, 기출의 정답 실제로 고3들 기출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 강의도 참고를 같이 시간이 된다면 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 내신 대비 문제집에는 내신 형태로 서술형도 수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내신을 대비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가 구성이 돼 있어서 자,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이 강의를 선생님이 강의 방식을 바꿨어요. 크게 하나 바꿨어. 뭘 바꿨냐면 개념 강의를 들을 때는 이제 판서 강의를 많이 들었을 거야. 근데 문제를 풀 때는 그 강의를 들면서도 그런 생각 해본 적 다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도대체 어떻게 풀까? 어, 훈구는 어떻게 풀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아이패드 화면을 띄워놓고 아이패드에 문제를 띄워놓고 거기다가 직접 문제를 풀어드릴 거야. 그 화면을 올릴 거야.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 이 문제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개념에서 쓰인 내용들이 아,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아, 이 자료에서 이 숫자는 이 뜻이고 이 그래프에서 이 부분은 이 뜻이고 그래서 내가 기역, 니은, 디귿을 풀 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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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야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푸는 방식을 한번 보고 자기가 틀린 문제 혹은 시간이 많이 들었던 문제 그런 경우에는 꼭 보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계산하는 습관 하나하나도 비교가 될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구나 여러분 걸로 만들려면 이런 방식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게 선생님이 안 나와 내가 안 나와 화면에 안 나와 그렇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섭섭 안 하는 건 아니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섭섭해하지 말고 자, 선생님이 화면에 안 나오겠지만 와이팬에서 이렇게 풀어주면 이게 마치 옆에서 이렇게 과해해 주는 느낌? 아, 진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선생님이 테스트를 이제 찍어서 해봤는데 아, 옆에서 과해 받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내신 대비하면서 아, 우리 중간고사 홍구 선생님한테 과외만 받아볼까? 기말고사도 홍구 선생님한테 과외만 받아볼까?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자기께 얻는 게 많이 있을 테니까 보면서 풀어보고 틀린 거 그 다음에 내가 시간 많이 들었던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지 해서 대비를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우리 홍구파들 또 위력을 발휘해야지 우리가 개념을 선생님이랑 딱 하면서 개념이 탄탄하게 쓰여진 게 지금 쌓인 게 느껴지잖아 그치? 그걸 발휘를 해야지 그래서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더 보완하고 다져서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번 잘 좋은 결과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강에서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선생님이랑 과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강에서 만나겠습니다 4강에 버터를 2강에서 1강에서